아 보안이 철통 갈고 아주 은밀하고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그 안에 5만원 권 3백만장 1,500억원 살겠습니다 넌 매사가 이런식이야 인바 어디가 데이트 이거 여러 날 공고의 모용이야 지금까지 이거 여는데 성공한 놈이 하나도 없다잖아 역시 나는 연습체질 아닌가봐요 이게 폭발 얘기 어마어마합니다 금고 열고 똥 가지고 나오는데 대략 45분이 주어진건가? 좀 빠듯하기는 하죠 이 절톤으로 나도 속이고 너도 속이는거야 사냥이 이제 시작됐는데 저 선수를 입장하세요 결과를 해볼게 다 이 정도면 인터넷 작업 vend Augen 경보하면 어떻게 할래 결과를 누르시기 이 정도면 비어쓰uki 듬Это